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 열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문 여는 거 싫어하지 않아? 싫어요? 네 다음 동안 얘 혼자 왜 이쁜거 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야 벌써 너 옷 갈아입고 준비하면 얼굴에 상처 붙여줄게 상처 뭘 붙여? 내가 만들면 되는데 야 쟤 야 너무 시강 아니야? 야 쟤 너무 무서운데? 근데 진짜 너무 걸어요 저 손짓 너무 무서워 꿈자리는 안 좋았어요 그곳에서 누군가한테 쫓기고 사람이 괴물고 뭐지? 이러고 본사에 연락해서 근데 갑자기 상관이 무상청하면 되는데 친구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제거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너무 멋있드렸으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해서 어때요? 근데 저는 오늘 할로윈 특집 브이라이브 친구가 닮을 수 있는 것도 목표했거든요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저 옛날에는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앞으로 쟤 쟤 쟤 앞으로 되게 편안하게 집에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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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운다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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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지.. 어쩌고.. 그 강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가 보네.. 어우 그 맥커피인 분들 노래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노래 춘는 맥커피인 블랙 버킷 베스트 바르라 아마 이제 브이앱 자료 확인하고 마무리 할 거에요 저를 한 번 만에 하는 게 행복해서 신발식은 흐릿하는 건 뭔가요? 몇 명 더 괴로워? 그게 들리나 볼까요? ASMR 수준인가요 여러분? 이제 먹으려고 노래하려고 해요 저 그때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못해요 새로운 콘텐츠 주기적으로 라디오를 하는 것처럼 콘텐츠 촬영 안 했거든요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ASMR은 뭐죠? ASMR, 체리 듣기, 통제 코스 만드는 거 좋아해서 기지 만들기, ASMR, 하여튼 놀이를 만들기, 그런 거 그리고 칼림마 ASMR 저 진짜 괜찮으면 어때요? 멀찜을 하고 놀이 방송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지막 저 친구 한 명은 이제 다 하나 분장하고 있는데 퀄리티 대단해요 저 친구 유튜버예요 저보다 유명해요 아니 여러분 아세요 말려? 투데이홈이라고 유튜버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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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 친구들 너무 이쁘죠? 이걸로 우이상 추워서 이걸로 했는데 내년에도 손을 제작해 진짜로 프리다 칼로 분장을 하고 진짜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괜찮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채널을 이거 지켜주세요 또 띵 띵 저 활리라고 족발 시켰죠? 족발 근데 나윤이 굴이 잘 안 보는데 나윤이 라윤이 저 출연 나윤이 큰 거 나윤이 약간 노래 고마워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어! 맞아요 말해도 되지? 여러분 오늘의 영상 맞아요 오늘의 영상 저녁 또 가장 좋아하는 제작사는 이렇게도 계속 너무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명만 남겨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손질을 봐주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진작에 시험 못 봤습니다 나가라고 진짜 나가면 안 된다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좋은 팬들 후배판들 좋은 팬들 좋은 팬들 그런 것 같아요 외수님 나는 외수님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디발란은 이상형은 아니고 축구 선수로서 참 좋아하는 선수 머리는 이렇게 괜찮은데? 다 같이 있을 때 신호 효과도 좋지 않을까요? 이제 아마 친구 보여주고 저 갈 거예요 아마 친구 갈 생각이 없어요 혼자 열심히 놀고 있어요 아마 친구 놔주세요 아 잠시만요 바지 예쁘죠? 친구 모델이라 키 진짜 커요 반은 90도 반은 90도 의자가 자기 혼자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라이브를 하는게 저는 처음이어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이렇게 안하잖아요 맞아 저부터 하트 주세요 웃으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입이 찢어졌어 입도 찢어졌어 유튜버에요 네 투데이용입니다 유튜버이사 모델입니다 안녕 아이씨 여러분 안녕 와우 여러분 안녕 야 투데이 무슨 입이야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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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sized Laser yrics 면 흑 하흑 야오미 하흑 야오미 나 이제 개인사람을 잘 가래 3,000원 2,000원 2,000원 속에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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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전드야 아 뭐하냐 지금 피에르 냐고 나 금장 안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커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